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붙어서 사이에 얼굴 보이게끔 정면부터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입니다. 시선 동일하게 오른쪽. 네, 좋아요. 정면을 보면서 살짝 시선만 좀 아래로 내릴까요? 아래로, 하나, 둘, 셋. 숨 아래로. 네, 좋아요. 이소 최대한 밝게.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1, 2, 3.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면.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어서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게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UI 빼고 나머지 분들은 잠시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살짝 반발장만 됐어요. 네, 거기서부터 차량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정면. 자,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으로 볼까요? 네, 자, 정면을 보면서 UI만의 포즈 한번. 네, 내려봅 포즈.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리더. 네, UI였습니다. 이어서 A. 네, 자, 좋아요. 자, 정면.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볼까요? 이어서 왼쪽입니다. 자, 정면을 보면서 본인만의 포즈. 왼 포즈.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계산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됐어요. 정면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자, 이어서 왼쪽. 네, 정면을 보면서 나라만의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상큼합니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분위기. 이름 한밭장만. 네, 됐어요. 자, 정면부터 잘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서.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정면을 보면서 미소만의 포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이제는 왼쪽이죠. 마지막 이동.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숨있냐. 네, 바로 전화할까요? 정면부터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면입니다. 이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자, 정면을 보면서 숨임만의 매력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이요.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드림노트. 네, 자, 한발짝만 앞으로 나와서.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손 흔들리면 손이 손가락이 20개처럼 나오니까. 네, 손 흔들지 말고. 네, 됐어요. 네,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면보면서 은정환의 매력 포즈.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자, 왼쪽입니다. 네, 아까 그 머리 한 거 있잖아요. 뒤돌고 한번 해주시면 돼요. 참고 방법이죠.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아, 귀여운데요. 아, 네, 준비를 많이. 네, 한발짝만 앞으로 나올까요? 네, 됐습니다. 자, 정면 보면서 전화할게요. 정면. 자, 오른쪽입니다. 왼쪽이요. 자, 이어서 합인만의 매력 포즈. 반발짝만 뒤로.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반발짝만 뒤로. 네, 네, 됐어요. 반발짝만 뒤로. 네, 됐어요. 네, 자, 잘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서 시사로 동일하게. 자, 왼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을 보면서 한별 양반의 매력 포즈. 네, 준비를 보셨어요.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별 양까지. 여덟 명의 드림노트가. 자,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왼쪽입니다.